드레이븐 어... 네... 이즈 리얼 우르프 드레이븐 드레이븐이 왜 세 팀이 나있죠? 우리 포함 4- 이러면은 어? 컬리 우리가 기물 잘 뜨면 드레이븐해도 돼 아니 갑자기 드레이븐 4팀이 됐는데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가 잘돋을 때는 나머지 드레이븐 다 때리면서 가면 돼요 어? 아... 형님 이거 2-1에 상점에 나오는 기물 맞추는 거당 100개라는데요? 행님이 3개 고르세요. 제가 2개 고를게요. 저는 사미라 카시 워비. 저는 케일 뽀삐요. 아, 사미라 카시 마오카이. 일단 칼리 올려주시고 이레일 두 마리 올려주시고 뽀삐 팔고, 제드. 첫 증강, 드레이븐. 어? 아니 근데 이거 불군정이 너무 사귄데 드레이븐 하러 나왔잖아요, 드레이븐 워피. 네, 드레이븐으로 갈게요. 아, 불군정이 너무 창이. 예? 어? 어? 하나는 맞췄나? 네. 자, 일단 이레 붙여주시고 업치고, 제드 넣어주시고 어떻게 한 개도 못 맞추나요, 행님? 칼리 복원 주시고 칼리 복원 들어갈게요. 와, 다르긴 하네요, 행님. 저희는 이제 로또 뭐 이런 거 복권 사면 안 될 것 같네요, 앞으로. 격역. 그렇지. 어? 골드를 한 개도 못... 오, 1골드.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나요? 위로를 쳐서 나오면 안 되나요? 하하하하. 오, 카시 2성. 오, 카시 2성. 동글레임 업치고 카시 넣으세요. 와, 행님 오늘 일관성이 있긴 하네요, 레벨업 하는 판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한 운영 그대로를 보여드려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자, 스웨인 오리 하나 올릴게요. 저거 아이오니아 두 마리 빼고. 네. 아, 상대도 5마리. 요새 심장이니까 4요새네요. 말이 안 되는데요. 칼리는 트루덴인데요, 동글림. 어, 4요새한테... 이길 수 있나요? 칼리는 트루덴인데요, 동글림. 아, 트루덴 지리든데요, 행님. 트루먼쇼인데요. 와, 트루먼쇼 글리코. 깔끔하죠? 1골드. 그렇지. 미쳤고. 자, 워빅 집어주신 거. 예. 워빅 하나 스웨인 대신에 올려주시고. 네. 더블 칼리 가겠습니다. 와. 자, 여긴 드레이븐 먹고 이제 4레벨 운영. 어, 운영 다시 빼야죠. 어, 근데 저기는 돈을 뜯는데요? 어, 저기도 뜯는데요. 와, 좋은데요? 아, 동글림 진짜 저거 먹어야 돼요. 제이스 장갑인가요? 벨트. 제이스 장갑? 네네. 그렇지. 됐다, 이거. 형님 맞나요, 이거? 네, 동글이 순방이에요. 아, 통했네요, 우리. 아, 순방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여기서 일관석이 레벨 업. 네. 워머고 세트 박으세요. 워세.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자, 그리고 돈 나오면 세트 하시면 됩니다. 돈 나오면 세트요. 아 계속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이제 미션을 걸어주고 계신데 암 크립에서 이제 뭐 아이템을 맞추면 또 주신다고 하네요 오 2골드 뜯은 거 좋아요 오 3골드 형님 미쳤는데요 오 세트 2성 형님 와 세트 2성 걸렸는데요 자 스웨임 무조건 찍힙니다 저거 오 세트 한 마리 줍고 다 잡아주면서 돈 좀 1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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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팔까요? 아 카시 파세요 그냥 아미라 바도전자가 드디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르마를 진 대신에 넣을게요 진은 하는 게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네 형님 저는 그러면 이제 조개로 할게요 그럼 연운 하나 조개 하나 이렇게인가요 우리가 네 오 칼리 2성 연운 나왔죠 조개 미쳤어 어 연운 2개 다 맞췄는데요 형님 와 다르긴 하네요 우리 자 동굴님 이러면요 네 칼리스타 스태틱 주고 쓰겠습니다 스태틱 쓰고요 네 조개는 약간 피바라기나 약간 방템으로 빠지겠네요 네네네 아 형님 이거 또 카르마 쓰는 게 또 스태틱이랑 있었어도 괜찮은데요 진보다는 200개 날아야 돼 아 500개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이제는 전투 시간 고르나요? 아 진짜 맞아요 1번 돌리시고 일단 1번 돌려주고요 1번 돌려주고요 1번 돌려주시고 1번 돌려주고요 1번 돌려주고요 자 가운데 돌릴게요 이로운 효과 돌려주면서 자 아이오니아 문장 갑시다 아이오니아 문장으로 가고요 아이오니아 칼리스타가 진짜 국밥이에요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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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국밥입니다 이러면 4도 6 아이오니아 쪽으로 느낌 수끈하게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레벨업은 멈추나요? 네 지금은 너무 세요 솔직히 아 벌써 너무 세요? 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돈 아끼겠어요 네네 네 카이사는 아이오니아 효율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근데 칼리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로 아이오니아가 공속을 올려주는 건데 이제 칼리는 이제 도로로록 하면 이제 악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이기나요? 이겼죠 와아 자 동네님 일단 마오카이 하나 짓고 네 카르마 대신 마오카이 넣을게요 카르마 대신 마오카이 그림자군도 또 레벨업하고 타리카나 넣을까요? 가리구르 요새까지 가렌의 카운터 뭐라고? 가렌의 카운터 이제 칼리스타죠 형님 칼리스타 무조건 찢깁니다 저거 찢을 수 있나요? 풀템인데 아 찢어요 찢어요 진짜 자 결국 찢깁니다 저 친구는 오 살짝 찢었어요 결국엔 오 근데 상대 다른 애들도 단단한데요? 세트 버텨 세트 버티고 럭스가 있어가지고 럭스 템은 좀 세네요 찢어주고 2골딩 우리 뭐라고 자 이거는 딱 먹을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봇? 예 각오일 세트 그냥 원템 시키면 됩니다 오 카이사 저쪽 칼리 하하하하 칼리 자 세트 아니다 이거 템 아깁시다 그냥 템 아껴서 있다가 야스오 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네 피박 어결 이런 쪽으로 갑시다 세트가 아크샨 쪽으로 가주고 바로 그냥 1대1 맞짱 승부 멱살 그렇지 어 근데 돈을 안 뜯는데요? 돈 고맙고 어? 해도 안 뜯는데 콜리 칼리 미쳤고 그러면 칼삼각 봅시다 보더라도 8렙에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8렙에 네네 돈도 많고 피도 많아서 8렙 칼리 삼성 보시면 이게 스태틱이 옆에 이제 번개각 튀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도 어시 판정이 돼가지고 칼리가 공속 그 도전자 공속법을 계속 봤어요 아 아 초반에 초반에 좀 뜯었네요 아 초반에 좀 뜯었나요? 아 졌다 아 졌다 아 졌다 오 와 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오 그 산테 산테 미쳤고 좀 타릭 대신에 바로 넣어주시고 와 산테를 주네요 산테가 이번에 또 버프가 됐잖아요 네 산테 이제 체력 찹니다 네 와 야수어템이 미쳤는데요? 야민데요? 캔까지 야민이 어? 어 쉬고 좀 돌립시다 지금 타이밍에 야수어 한 마리만 찾아보자 미쳤고 미쳤고 타릭은 파세요 그냥 타릭 소라카는 파시고 타릭 소라카는 파시고 수메일 타릭 미쳤고 타릭 미쳤고 야수어 어이구 어 어 어 나스어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어 아 수메일크 산테 하나 하시고 나서스 피바 거결 어디있어 어디있어 자 제가 야수어입니다 지금부터 미쳤네 글린네요 그냥 여러분 뭐 빼야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뺐는데 그게 하필 워익이었네요 아무튼 내가 바꿀게요 네 동네 일단 왼쪽 돌리시고 자 가운데 돌립시 어 저거 먹을게요 먹을까요? 일단 먹어볼게요 자 야수어 한 마리만 네 야수어야 눈치챙겨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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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저 마오카이 파시고 자 일단은 카이사 대신에 워윙 넣으세요 그 다음에 도전자 일단 나서스 주고 쓰게 와 야수호 세겠는데요 다음에 이제 다서스 자리에 야수호 들어가면 깔끔지죠 그리고 육도전자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육아 육도 육아도 잘하고 그쵸 도전도 잘하는 어차피 이게 돈은 저희가 이기면서 벌면 됩니다 네 훈련승 와 세트 멱살이 멱살 잡고 캐리했네요 샌 홀리 일단은 돌려주시고 야수호가 드디어 나왔어요 잠깐잠깐잠깐잠깐 네네 일단은 카이사 넣으시고 산테 대신에 네 그 다음에 나서스 대신 야수어 넣기 도전자 상징 세트 주시고 수멩쉔 수쉔 피거 수바 거결 야수 일단 모렐 저거 카이사 주면 될 것 같아요 나서스 2성이 빠지긴 했지만 시너지가 맛있게 들어갔어요 시너지 때문에 이게 더 세죠 나서 들어갔어요 네 그쵸 이게 더 깔끔하고 이제 방향성 잡히고 그쵸 와 센데요 샌 2성 있어서 탱도 충분함 칼 먹고 야수호 밤 끝까지 아 좋습니다 오 칼리도 좋고요 그렇지 자 브릭 갑시다 할 거 없어요 두레베 그냥 아트록스 2성 되면 1등이에요 두레베 아트록스 2성까지 두레베 아트록스 2성까지 어 근데 상대도 너무 세긴 한데요 아이 저희 다르죠 와 근데 이거 칼리스타가 이제 리롤 돌릴 때마다 한 마리씩 이제 예쁘게 잘 나와주네요 그럼요 인피님이 찾을 때는 절대 안 나오던데 다르긴 하네요 칼리가 고트입니다 진짜 와 칼리 삼성이 갑이네요 이거 카이사 삼성보다 센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자 이거 칼리가 칼리가 온 거였구나 아 아 근데 또 저희가 이제 템포를 하도 이제 땡겨 놓으니까 사람들 벌써 2명 죽었죠 4라운드에 네 형님 그러면은 다음 턴에 약간 안전하게 야수호 2성을 붙이고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닌가요? 절대 붙이지 마세요 피백 우승 할 거면 붙여야 되는데 네 네 1등 합시다 이 판은 1등 한번 하고 가야지 진짜로 아 그럴까요? 오톤글림 장갑 막았어 장갑으로 갈게요 그 다음 세트 줄어 주시고 인피 야수호 있냐 이게 딜이 세가지고 육아이윤니아는 또 이제 야수호가 그거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피읍이 야물딱깁니다 2성 찍으면 잘 안 죽어요 피읍 때문에 어? 근데 가렌 삼성 야수호 너무 조그매요 야수호 도망가 그렇지 저 가렌한테 도망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망 가렌 자 빨리 찢어라 아 찢어야되는데 그렇지 가렌 너도 찢기면 죽잖아 결국은 찢을 수 있나요? 마준빨 아닌데요 마준빨 아니면은 다가오기 전에 오 찢었어요 오 상자까지 상자 장갑 오 야수호 2성 그렇지 와 미쳤는데요 이번 판 형님 운영이 다르잖아요 와 역대급으로 완벽한 판인데요 야수호 지금 딜도 센데 피 차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와 딜도 센데 맞으면서 피 채우는 거 보이셨죠 지금 버결로 매치 딱 하면서 어 잠깐만 다 져도 됩니다 네 일단은 잡힐 아트록스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요 확실한 1등각을 위해서 5라운드 동안 계속 질게요 종교님 요 구레베 사코 삼성 보겠습니다 어 찢어주나요? 쌈필? 어 찢었어요 그렇죠 쉬나 안 밀려고 우리 야수호가 샌들이 든든합니다 아 뒷로 때리다가 갑자기 글라인 때리다가 갑자기 탱커 때리고 찢어 아 까비 그럼 이거 네 진지하게 그냥 그웬 넣읍시다 이따가 사코 삼성 쪽으로 봅시다 그냥 구레베 아 카그이야를 다 삼성을 찍는다? 네네네네 요새 먹죠 요새요? 이러면 요새 그웬으로 해가지고 획라인 같이 세우면서 음 사코 삼성 진짜 다 찍을 거예요 진짜로 네 이럴려면은 네 동그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3턴을 째면 됩니다 3턴 째도 절대 안 죽거든요 3턴 째고 그냥 풀바닥 쳐가지고 그냥 다 찍어버릴게요 진짜로 오 알겠습니다 아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네 저도 돼가지고 쉔이 지로스로 럭스 궁 한번 받아주고요 아 야스오가 럭스 쪽으로 한번 가주면 얼마나 좋은데 아 못 가네요 그래도 야스오 1인분 하고 왔습니다 많이 찢었어요 쉔 궁 키고 칼리가 가렌을 아 찢나요? 못 찢나요? 어 찢었어요 럭스 때리면 잘 뛰죠 타겟팅 예술인데요 저쪽 칼리 칼리 딜 보이시나요 쉔니 아펠리오스 맞아주고요 산테야 그러지마 쟤 탈이 죽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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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질 수 있잖아 팀 차키 오케이 아펠리오스 잡았고요 원컴 보셨죠 야소 좋았어요 아펠리오스가 피스트입니다 야소가 임피 들어가니까 아펠 확실히 잡아주네요 자 동굴님 업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아펠 빼고는 다 팔아주세요 네 이건 구렙가서 재밌게 해야죠 자 동굴님 그 직전까지만 치세요 다음 턴의 구렙입니다 미쳤고 사적다주시고 자 요거는 정손 카이사 하나 합시다 이거는 구렙에 지금 100원 넘게 돌리면 안 나오는 게 버그입니다 아님 근데 제가 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아이 뭐 P80인데요 못 쓰면 다음 턴에 쓰면 되지 아 나가면 어떡하지? 한 턴만 기다려주시겠죠? 아예 앞을 팔게요 아이 저기 견제하시는 거 바빠요 이게 이길 마인드예요 저기는 저희를 네 근데 뭐 이미 못 이기는데?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야 동굴님 급할 거 없어요 일단 그 외에는 올리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요? 급할 거 없어 쉔 집고 천천히 집으시면 됩니다 힘을 안 놓치게 네 인게임 들어가서 돌려도 됩니다 쉔 쉔 왠 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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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자 요새 주지 말죠 져야 되니까 이거 돈 많이 돌리는 거 치고는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형님 괜찮아요 더 돌리세요 이 정도 돌려야 돼요 다 카이삼 나왔고 하하하하 제발 져라 요새 안 나올게 이겨줘 아 형님 이거 카이삼 들어가면 이제 끝이 나지만 여기서 끝이 나네요 이거 세 판 했는데 카이사 삼성 세 번 다 찍었는데요 지금 ives 이렇게 에어 brake 아 막 us em est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